조금 뒤, 오늘 낮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고 하죠 윤 대통령 부부가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아닌가요? 저는 세간의 풍자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풍자가? 네, 오늘 아침에 장경대 최근도 방송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박미가 돼야지 김건희 대통령의 박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주 그냥 피부를 찌르는 풍자죠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 진행자, 와이프템 박지훈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박미가 아니라 지금 김건희 대통령의 박미라고 풍자하신 거죠 두 번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출국을 해서 5박 7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예측하시고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이 생각하고 계신 일정? 네 주목하신 일정이 있나요? 국민들이 주구한다, 이게 나라냐는 상황 민생경제 파탄, 윤석열 태진, 이게 밑바닥 민심이죠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종욕에 대한 규탄도 많지만 사실 피부에는 이런 거 아닙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환일 여전하고 민생경제 파탄이고 지금 4월 달도 지금 무역수지 적자거든요 이렇게 되면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연속 적자 그런데 물가인 상류는 5% 안팎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급은 안 올랐어요 그런데 이자는 엄청 나와요 이게 전국 가구가 공통적으로 겪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또 다가와요 벌써 낮에는 더워요 지금 다 지금 에어컨 선풍기 손질하고 계세요 와 지금 이제 곧 이제 민주당이랑 제가 간담회도요 다가오는 여름이 무섭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있어요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언급도 없이 미국을 가는 거고요 심지어 4월 달에 전교 가스금 올리는 건 확정이 됐어요 지지율이 지금 27%까지 막 떨어지니까 확정을 해놓고 발표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4월 말이 됐는데 올리긴 올릴 거다 올린다니까요 자기들이 무조건 올린대요 다만 소급은 안 하지만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미국 방미 앞두고 논란이 생길까 봐 미국 갈 때까지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갔다 오자마자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이제 5월 달, 6월 달은 이제 갑자기 또 온난화 치면 더워져서 에어컨 틀어야 돼요 아열대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틀어놨잖아요 아침에 또 추웠어요 아 추웠어요 어저께 출래 불사춘 아침에 오는데 반팔로 딱 오잖아요 추운 거예요 얼른 잠바를 해보셨어요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금방 여름이 또 올 겁니다 미국 이야기하자네 미국 방미를 지금 인터넷에서는 출국금지시켜야 된다는 풍자가 엄청 돌았죠 그게 사람들의 국민들의 주장이 일부 과도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출국금지냐 근데 5주 가면 출국금지시켜야 된다 5주 가면 미국의 도청을 당하고도 불법 도청을 당하고도 도청이 없었다는 거짓말하다가 제2의 바이든 사태에 일으켰다가 미국이 도청을 한 걸 인정해버리니까 아주 작은 도청은 없었다고 또 헛소리를 짓거리는 이 집단 그리고 일본의 국가 한국의 국익이 일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보다 더 상대한 미국한테는 아예 일치한다고 아니라 한국의 국익은 미국의 국익에 복무해야 된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본하고 그렇게 많은 충돌이 있는데 국익이 일치한다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술 더 뜨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국익은 미국의 국익에 복무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함부로는 못하겠지만 얘기는 안 해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정신적 미국 시민권자들이 그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김태우가 그걸 보셨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짜증내고 화를 내고 상당수 위조가 됐다고 한동훈이한테 배워가지고 거짓말하고 고압적으로 대하고 반말하고 이번에 또 한동훈 똑같이 이런 민주당 돈 번 투파하면 이거 잘못된 건 맞죠 근데 그걸 기자들이 물어보면 민감한 정책 현안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옛날 법무장관은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랬더니 또 이런 심각한 범죄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되겠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어쨌든 검찰이 2년 동안 캐빈에 뒀다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지금 검찰 출입기자들이나 여의도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 꺼낸 시점이 묘하다 원래 총선압도 꺼내려고 했는데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국정동력이 완전히 상실돼서 생기니까 서둘러서 꺼냈다는 찌라시가 지금 여의도 돌고 있거든요 100%만 맞지 않더라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항상 검찰의 수사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은 원칙적인 수사를 할 거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야당이나 의혹을 지으시는 국민들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라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말라고 이게 공무원이 우리 헌법을 보면 공무원은 정책 중립을 지켜됐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국민 전체의 봉사가 돼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한테만 봉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동훈 씨는요 이런 사람 당장 그만둬야 되는데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을 월급을 주고 있다는 게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한동훈 따위에 저희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할 말이 지금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공연 누가 하는지 아세요? 요약을 해야 돼요 분명히 김성한을 날릴 때 대통령 씨는 질을 봐야 되는 녀석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에 블랙핑크 공연을 요청했고 무려 7번이나 요청했는데 그걸 묵살했다 그럼 보도가 나왔죠 이것은 동맹의 위협일 뿐 아니라 심지어 대통령이 항명이다 라고 몰아서 해서 잘라버렸잖아요 그 전에 외교비사가 의전비사가 날아가고 그런데 이번에 국빈 반짝 공연 전에 누가 선언을 봤더니 질 바이든이 미국 예술에 정서를 보여줬다며 필리핀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레아 살론가를 세웠다 필리핀이요? 네 필리핀의 미국인이에요 유명 브로드의 뮤지컬을 배우고 왔는데 흑인 백인 아시아인 각 한 명씩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니까 아시아계를 한 명 배려한다고 했지만 한국 문화하고 케이팝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네요 이 사람은 옛날에 미스 사이공 배우로 유명한 필리핀의 뮤지컬 배우예요 유명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김성환 안보실장이 날아갈 정도로 케이팝을 너무 질 바이든 여사하고 좋아하고 무려 7번이나 요청을 했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김성환이 날아갔으면 김성환이 잘못해서 잘랐고 여사님의 말을 안 들어서요 제가요 질 바이든 여사님 블랙핑크는 멕시코 공연에서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케이팝 중에 누구라도 초대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레이 살롱 가요 두 달 없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말했던 건 너무 안 맞잖아요 한국 문화, 케이팝을 너무 좋아하고 케이팝을 소개하기 위해서 했다며 블랙핑크를 추진했다며 레디 가가하고 질 바이든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아들하고 이상한 짓에서 널리 스캔들이 올랐고 아버지하고도 무슨 관계냐라는 미국 내에서 오해가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그래서 질 바이든 입장에서는 레디 가가를 좋아할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이건 아니냐 핫동공연이 질 바이든을 추진했다 그것도 7번 고무를 보냈다 했는데 결국 레이 살롱 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납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는 질 바이든이 7번이나 블랙핑크를 요청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진상 이것도 역시 제3, 제4의 바이든 사태죠 미국은 그걸 알면서 가만히 둔 거죠 왜? 저번에는 미국 와서 미국 국회 새끼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렸어요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도 능용하고 바이든까지 목욕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질 바이든 여사를 앞세워서 이상한 짓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냅두는 거죠 냅둔 다음에 와서 윤석열한테 너 왜 그랬냐고 하면서 몰아붙여서 홀라당 뱉겨먹을 수가 있다 무기 팔아먹고 브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게 만들고 살상 무기 지원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미국이나 일본이 하고 싶은 말 윤석열이 하게 만들고 이미 했죠 지금 로이터 토신 인터뷰 통해서 미국 일본의 거의 앞잡이처럼 부하처럼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마저도 민감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말을 본인이 러시아하고 전쟁이라고 할 것처럼 중국하고 전쟁을 할 것처럼 이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 러시아하고 CIS 있잖아요 독립국가나 소련 해체된 다음에 우리 한인 동포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동안 러시아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물건도 엄청 많이 사요 라면도 필요해서 도시락만 많이 드신다고 저도 예전에 러시아 잠깐 갔었는데 이래고 죽고 갔었는데 진짜 팔도 도시락 엄청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인들이 연합해서 성명을 했어요 진급 성명을 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 절대로 무기 지원은 안 된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평화단체로 다 입장을 했어요 명분 없는 전쟁 러시아가 이렇게 잘못된 전쟁이라면 이 명분 없는 전쟁을 빨리 종식시킬 생각을 해야지 무기를 지원해서 또 다른 살상을 야기하고 전쟁이 더 길어지고 이러다가 전쟁이 확전되면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썸짓하게 북한에 우리도 살벌한 무기 주고 북한에 엄청난 기술을 주면 너 어쩌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시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고 한반도의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에 써야 될 돈을 윤석열은 또 러시아가 북한에 엄청난 무기를 줬다 기술을 지원했다 우리는 더 큰 돈으로 무기를 지원해도 미국 무기를 사야 된다 할 거 아닙니까 몇 조 원을 주고 쓸모없는 무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